3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광주지법은 특수존속협박, 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는데요. 아들 A씨는 지난 4월 13일 광주 남구의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어머니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A씨가 녹 방지용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화염이 방사되도록 해 어머니를 위협했습니다. 또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세게 한 뒤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어머니는 아들 A씨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폭행 상회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회죄로 집행유예기관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